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있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날이 끝나고 7월의 첫째 날이 됐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장마이다 보니까 우선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함께 모든 것들 고민하면서 헤쳐나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MWC 행사 2021이 열렸죠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 행사에 앨런 머스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7월 20일 정도가 되고 이번엔 MWC니까 끝난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앨런 머스크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 엑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는 앨런 머스크의 마지막 남은 꿈 중에 하나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 이걸 위해 만든 회사였었고 재활용 로켓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특이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입니다 방송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별들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들을 저개도에 올리고 나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인터넷을 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주에서 쏘느냐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송전탑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히말라야에서도 우리는 인터넷을 쓸 수 있다 바다 한복판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목표는 화성하고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통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었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유료 베타 서비스 기간입니다 보통 베타 하면 무료로 들어가는데 테슬라를 운영했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돈을 먼저 받으면서 유료로 진행을 했었죠 현재 지구 위에는 1700개 정도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12,000개까지 띄운다고 알고 있고 매달 또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베타 기간에 벌써 사용 유저가 69,420명을 넘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꽤 비싸요 10만원 정도입니다 99.9달러 거의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서비스되는 지역 역시도 초반에 찾기 쓸 때에는 북미 지역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어요 12개 나라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빠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전 지구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느냐 바로 8월 달입니다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내년에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50만 명 사용자의 확보해요 이렇게 된다면 매출도 탄탄해질 수 있겠죠 스페이스X를 상장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를 뺄 수도 있겠죠 지속적인 성장은 기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비싸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지 간에 로밍하지 않고 내 고유의 번호를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통신사들하고 스타링크 쪽에서 스페이스X 쪽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면 수익 정해드리죠 우리은행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우대해주는 통장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에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7월 1일 저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에 유튜브 수익금을 간만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전에 신청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어떤 데랑 비용이 되면 카카오뱅크로 옮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우대통장이라고 달려있고 그래서 상품명을 보게되면 아예 써있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통장 유튜브 광고 수익 입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혜택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혜택이 뭔지를 좀 보게 되니까 해외 입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80% 환율 스프레드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고 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입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전화가 옵니다 관리한 영업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예전부터 제가 앱에서 직접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자꾸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앱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요목만 잘 넣으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면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두도록 할게요 우대 혜택이라는 게 평생 계속 제공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 1년 동안은 1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쳤을 때 보통 수익이 적으신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 동안 12번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적어도 한 해 동안의 입금 횟수가 9번은 넘겨야지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서가 아닌 거죠 고수익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다른 생각하면 또 열심히 하셔서 또 9번은 넘길 수 있도록 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을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보니 인터넷과 영업점과 스마트폰과 예금자보호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 스마트폰에서도 신청이 바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오후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입하면서 오류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금리는 0.1% 이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저희 또 궁금한 점들은 서로 풀도록 하죠 자 세번째입니다 네이버 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9월 달부터 나의 건강 기록 앱에 쉽게 로그인 할 수 있다 라는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일자리 좀 뛰었던 것 같아요 홍보성으로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었냐면 아 정부기관하고 요즘에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우리 인증서에 대한 것들 전자문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건강 기록 앱 이거 혹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아이폰도 쓰고 있고 갤럭시도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아이폰이다 보니까 여기서 검색하니까 안 나옵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건강 기록에 들어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좀 많은데 우리들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나 퇴학 이력에 대한 것들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것들 건강검진 그동안의 진료 기록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재작년 아니면 그 이전을 좀 기억하는데 국내에서 닥터 앤서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 3년 됐죠 아이비엠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한 닥터 왓슨이 국내에서도 제휴돼서 들어왔습니다 관목할 만한 성과까지는 안 나오다 보니까 뒤로 좀 밀려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혹은 더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국형에 특화되어져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이걸 만들고 여기도 또 카카오도 참여하고 있고 네이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더 긴밀하게 진화가 될 수 있겠구나 진척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마이 데이터 사업에 대한 것들이죠 개인의 자산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데이터가 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분석까지 하고 측정하고 또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무서워지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죠 과연 어디까지 빠져나갈지 긴장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조금 더 사용해보고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